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를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짧고 긁게 빠르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베이스 홈페이지 들어왔구요 steinberg.net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죠 그리고 큐베이스 항목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예전에는 없던 항목이 생긴게 다운로드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생겨 있습니다 큐베이스 30일 무료로 쓸 수 있는게 작년에 어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금 이렇게 무료기간으로 쓸 수 있게 이벤트성으로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큐베이스 11 나오고 나서 엘레먼트 버전은 물론이고 프로 버전도 무료로 30일 동안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30일 동안 큐베이스를 한번 써봐라 이런 경우죠 그래서 큐베이스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30일 동안 마음껏 모든 기능을 이제 써보실 수 있구요 큐베이스를 또 뭐 급하게 써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 이랬을 때도 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30일 동안 모든 기능을 편안하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설명드릴게요 큐베이스 엘레먼트 11 트라이얼이 있는데요 엘레먼트 11 버전을 무료로 쓰는 거죠 이거는 엘레먼트 버전은 이전에 큐베이스 비교 영상 한번 다뤘지만 엘레먼트 버전은 말 그대로 정말 체험판이에요 근데 이걸 돈 주고 사서 쓴다? 뭐 그러면은 평생 쓸 수 있지만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말린다 비추천한다 이렇게 한번 지난 큐베이스 각각의 버전 비교 영상 때 한번 언급은 드렸구요 근데 무료로 30일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맛보기는 이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걸로는 큐베이스 프로 11도 프로 버전이죠 최상위 버전이죠 이것도 무료로 모든 기능을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런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걸 설명 드리려고 사실을 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차이가 있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크게 써 있죠 USB 동글키니까 이 라이센서라고 얘기하는 USB 동글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큐베이스 프로는 돌릴 수 있어요 엘레먼츠는 트라이얼 뿐만 아니라 데모 버전 그러니까 30일 무료 버전뿐만 아니라 그냥 정품을 구입하셔도 엘레먼츠 버전은 동글키 없이 그냥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 버전은 항상 동글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0일 무료 버전도 이렇게 동글키가 있어야지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글키가 없는데 나는 큐베이스를 그래도 한번 체험으로 30일 동안 한번 써보고 싶다 급하게 뭔가 써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동글키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스테인버그 온라인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를 통해서 건너오기 때문에 배송료가 좀 들어가겠죠 국내에서 구입을 하시면 약 4만원 전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빈 동글키입니다 그래서 빈 동글키 빈 동글키를 구입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시면 큐베이스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고요 또는 뭐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트 코드를 넣게 되는데 이 동글키에 그러면 이제 이 라이센서가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30일밖에 못 씁니다 30일 쓰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활용하고 싶으면 이제 그때는 구입해서 써야 되겠죠 어쨌든 동글키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제약이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리즈 노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아 나는 큐베이스를 구입해서 이전 버전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0.5나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 버전을 쓰고 있는데 11 버전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다 업그레이드 안 했다 근데 임시적으로 잠깐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운받아 가지고 잠깐 써봐야겠다 한 1, 2주내로 작업 끝나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작업이 아니고 그냥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11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문제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큐베이스 액티베이트 코드가 프로 11 31 버전으로 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에 이미 이전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이센스 동글키가 이미 있겠죠 그래서 그 동글키에 큐베이스 11 트라이얼 버전 액티베이터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30일이 지나서 11 트라이얼 버전이 가동이 더 이상 안 되게 되면은 그 이하 버전 이미 정품 가지고 있는 걸 재설치해야 다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귀찮죠 왜냐하면 이제 이전 동글키 액티베이트도 11의 어떤 이 트라이얼 버전이 덮어 썼기 때문에 트라이얼 버전의 이 라이센스가 끝나버리면 이 전 버전 정품을 쓰고 있더라도 액티베이트 코드가 가동을 안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설치를 해야 돼요 재설치를 해서 이렇게 재 어떤 액티베이트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이제 좀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11에서 작업한 것들이 그 이하 버전 10.5 플러스 그 이하 버전에선 제대로 안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큐베이스는 모든 프로젝트가 11 버전에서 작업한 것도 그 이하 버전에서 열리고요 이하 버전에서 작업한 것도 11에서 열리고요 맥에서 한 것도 윈도우에서 열리고요 윈도우에서 한 것도 맥에서 열립니다 다 호환이 돼요 근데 다만 11 버전에만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 기능을 썼으면 당연히 그 이하 버전은 그 기능이 없으니까 뭔가 가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열리거나 오류가 난다는 건 아닌데 뭐 열면은 그 기능이 없어서 좀 화면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다든가 아니면 설정이 뭔가 좀 바뀌어 있다든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11과 10.5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환경이 바뀌면 그런 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좀 재조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큐베이스 30일 무료 버전을 이번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맛보기로 한번 써 보시고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특히 프로 버전을 이렇게 맛보기로 쓸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30일 체험이 언제까지 체험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티베이트를 가동하면 그날로부터 30일인데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로직이든 스튜디오 원이든 아니면 여타 프로토리든 여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 중에 큐베이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30일 무료 버전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누르면요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안 해놨는데 어쨌든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스테인버그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액티베이션 코드를 받은 후에는 설치법이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영상을 일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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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